오늘 불러드리는 곡은 저번에 불렀던 곡이랑 다르죠? 네, 저번에 불러드렸던 곡은 오늘따라 오늘따라라는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앨범에도 굉장히 되게 샤인한 노래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샤인형 제목을 유기하세요, 그 정도 하실 거면 밝은 노래들이 그래도 수록곡으로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 어느 봄날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선샤인이라는 노래를 발음 제대로 다시 했네? 선샤인 아니, 저희한테 시옷 발음 시키지 말고 짜증나시죠? 선샤인 그럼 뭐해, 형 해줘봐요 선샤인 아니, 지문씨 잠깐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샌베노, 몽골에서 영화 촬영한 것 같습니다 샌베노, 샌베노 잠깐만, 이마에 뭐라고 쓰여있는데 사운드 굿? 사운드 굿 사운드 굿 사운드 굿 자, 일단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, 부산 그리고 또 4월 첫째 주에는 또 대만 그리고 또 4월 말에는 또 일본에서 팬미팅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고 지금 오후 4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직장인분들은 가장 시간이 안 가는 시간이래요 그치? 퇴근 전이니까 네 6시, 7시쯤 퇴근을 하실 텐데 제일 이제 시간이 안 가는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틀었으니까 졸릴 시간에 저희 노래로 잠을 확 깨셨으면 좋겠고요 에어팟 몰래 잘 끼세요 잠깐 리프레쉬 하는 걸로 뭐예요? 저 셀카 찍고 있었는데 아이 참 가지가지 않다 가지가지 맞아, 지금 다들 댓글 보니까 저희가 직장인분들은 몰폰 중이래요 몰폰 그러니까 오래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거를 짧게 하고 저희가 아직 한 주가 다 끝난 게 아니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프리미엄 살짝 보여드리고 네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콘서트를 바로 YES24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저희 티켓을 구매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부산서울, 대만, 일본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노래를 불러볼까요? 네 시작 바로 펀치차인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너 악보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 응? 악보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 이거 악보가 좋은데 네 이거 안 지워도 돼요 제꺼 어, 제꺼 어, 제꺼 아뇨아뇨 누가 뭐 하시는 거예요? 기타움 하세요? 미러전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니 이건 안 지워도 돼요 아니, 이건 안 지워도 돼요 아, 네 아, 네 아, 네 미러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면벽생구나 아, 네 오랜만에 부르면 후투의 선샤인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? 응 예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? 네 고매 정 Samuel 고매 내 고매 예 예 기억나는 그 순간 소중한 그 시간 주식수레 걷는 나의 고마운 날이 고맙게 달리는 내 맘에 달렸던 내 향기도 따뜻했던 너의 예쁜 미소만 보여진 얼굴로 기억해 내 마음 기억을 안 하고 사랑해 숨쉬고 너와 담아내고 담아내고 내가 그 안에 안아보니 Sunshine 내 꿈을 꾸는 듯했나 Sunshine 내 물속 같은 너에게 난 이렇게 약속해 사랑해 너 없이 돼 눈빛아 볼만 더 내 하루의 시작 내 하루의 마지막 마치 산소 같아 너를 가득해 내 두 번의 목록한 이 시간들 지금처럼 너와 영원하게 오늘 보람 기도해 내 두 번의 너의 생각 내 하루의 마지막 마치 산소 같아 너를 들으니 나의 사랑 Sunshine 내 눈을 뜨게 하여 너를 봐 Sunshine 내 눈을 뜨게 하여 너를 봐 이렇게 약속해 사랑해 너 없이 crazy 나의 사랑은 나에게 내 하루의 마지막 마치 산소 enjoying 너를 미성년아 세상이 날라인걸 너의 사랑은 나 대박인 거기 없었나 그 우울에게 선물 하루가 아주 어려워 아님 우리 덕춘가 혹시 그들 하나만 사랑이 떠있고 Sunshine 내 꿈을 꾸는 듯해 내게 무섭다 틈 너에겐 난 이렇게 한 약속의 사랑에 너 없이 괴롭네 너를 닫아줘야 forever we are 내게 무섭다 틈 너에겐 난 이렇게 한 약속의 사랑에 너 없이 괴롭네 내게 무섭다 틈 너에겐 완전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